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걸쳐 활동했던 도종의가 지난 1회로 전해오는 비교적 진귀한 글들을 모아서 편집한 백권에 달하는 자폭총서인 설부에 보면 땅나라 때 사람 장회권의 서단 왕의지라는 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서단의 왕의지라고 하는 글에 나옵니다. 이에 따르면 명필 왕의지의 글씨가 얼마나 힘이 넘쳤는가에 대한 믿기 어려운 일화가 전합니다. 왕의지가 글자를 썼던 서판을 공인을 시켜가지고 깎아내려고 하는데요. 글자가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목판을 3푼 깊이만큼 파고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무협소설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이 이야기와 사자성어는요. 애당초 필력이 웅간하다라고 하는 것을 형용하는 것으로 인용되었지만 때로는 문장 묘사나 논의의 심각성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목삼부는 고소하고 말과 글의 기본만이라도 지키는 우리 풍토에 있어서 어쩌면 인목삼부는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중국사회의 오늘 722년 7월 19일 당나라현종 때 일입니다. 당나라현종 이중기가 효경에 대한 주석작업을 마치고 이를 천하에 알립니다. 현재 통영되고 있는 13경 주석 판본의 효경 주석이 바로 현종의 주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